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멀티플 카메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세팅을 640에 480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스피어를 3개 정도 복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스피어를 놓아두고요. 각각의 스피어를 첫 번째 스피어는 사이즈 2, 두 번째 스피어는 사이즈 1.5, 세 번째 스피어는 1 정도 이렇게 놓아두고 F 키를 눌러서 놓도록 하고요. 첫 번째 스피어는 2니까 이렇게 Y축으로 이 정도 올려주고요. 두 번째 스피어는 Y축으로 1.5 정도, 세 번째 스피어는 Y축으로 1 정도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노드를 통해서 자, C노드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고요. 자, 얘네들을 X축으로 2만큼, 4만큼, 4만큼, 4만큼 옮겨주고요. 자, 마이너스 1만큼, 4만큼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만큼 옮겨줄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체크해보도록, 얘네들은 맵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맵핑하고, 맵핑하고, 맵핑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3D 공간을 하나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카메라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카메라 연결을 하는데 이번에는 총 한 3개 정도의 카메라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카메라. 자, 연결을 했고요. 첫 번째 카메라는, 자, Z축으로 뒤로 좀 보내주고요. 자, X축으로 뷰로 보내고, 다시 이쪽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자, 24mm의 속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뒤로 약간 더 보내, 뒤로 약간 더 보내줄까요? 자, 그리고 카메라 뷰로, 자,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뷰로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화각이 나오죠. 화각이 나와서, 자, 자, 이런 식으로 뒤로 더 보내야겠다. 한 10 정도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Y로테이션을,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X로테이션도, 이 정도, 아이고야. 로테이션을 돌렸어야 되는데, 제가 로테이션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Y축으로, 자, 다시 카메라를 풀어보고요. 자, 다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자,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아이고야. 자, X 누르시면은, 자, 라이트 사이드 뷰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자,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면요. 자, 카메라, 자, 2D뷰는요. 자, 3D뷰에서 카메라 선택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렌더링이 나중에 걸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자, 컨트롤 C, 자, ALT C 눌러서, 자, 두 번째 카메라를 생성을 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카메라는, 자, 신호도 보고, 두 번째 카메라는, 자, 자, X큐 눌러서, 자,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탑뷰에서 봐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성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카메라의 뷰는요. 자,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카메라를 보도록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도록, 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메라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세 번째 카메라는, 자, 디폴트 상태로, 다시 놓아준 다음에, 자, 90도 정도 로테이트를 돌리겠습니다. 90도 정도 로테이트를 돌리고요. 사이드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이드 뷰, 자, 그래서 세 번째 카메라를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드 뷰에서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를 좀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로테이트를 올려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요. 세 개의 카메라가 있고요. 이 세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자, 스캔 라인 엔더하고, 신 노드는 스캔 라인 엔더 로드를 한번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스캔 라인 엔더 로드를 연결을 해 주고요. 자,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요. 이 세 개의 카메라를, 자, 스위치 노드를 연결해서 애니메이션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 노드 연결해서, 자,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이 스위치 노드에 연결을 할게요. 자, 그래서 2D 뷰로 보면요. 자, 0번일 때는, 자, 1번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1번일 때는, 자, 이렇게, 자, 2번 카메라가 들어가고, 스위치 노드가, 자, 2번일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쪽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스위치를 애니메이션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0번, 이렇게 프레임 세 끼 잡아 주고요. 30프레임에서는 1번, 60프레임에서는 2번, 다시 90프레임에서는 0번, 이런 식으로 잡아 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0번에서 29프레임까지는, 자, 1번 카메라 가다가, 여기서는 2번 카메라가, 여기 애니메이션이 얘가 잘 안 바뀌네요. 얘가 원래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하죠, 얘네들이. 0번, 그리고 1번, 그리고 2. 여기서 2번으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네요. 자, 2번, 그리고 다시 1번, 자, 이게 왜 이렇게 변하냐면요. 커버 에디터에 가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1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전체 커버 에디터, 컨트롤 A 눌러준 다음에요. 커버의 키 프레임을 K, 콘스탄트 모드로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 콘스탄트가 바로 K에요. 이렇게 놓아두시면, 2번, 다시 0번,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시 0번,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멀티플 카메라 옵션을 사용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팁이 하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각각 카메라의 화각을 보시고 싶으시면요. 어떻게 설정해 주시면 되냐면요. 1번 카메라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필더 오브 뷰를 보고 싶다. 그리고 2번 카메라는 그린 필더 오브 뷰. 그리고 3번 카메라는 블루 필더 오브 뷰를 보고 싶다. 각각 이렇게 보시면요. 나중에 3D 공간에서도 필더 오브 뷰를 따로따로 보실 수 있으세요. 따로따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얘네들을 컨트롤 하기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멀티플 카메라들을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스테레오스코픽 할 때도요. 두 개의 카메라 화각을 보실 때 빨간색하고 녹색으로 정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멀티플 카메라 뷰는요. 나중에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